한글자막 by 박진희 송도 할인되지?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하고 65세 노인하고 송도 국민들하고 10시 전에 가면 4천원 그 케이블카 타러 안 까봐야 되겠네 추석에 가야지 애들한테 산이 지각병동 일어나가 흙은 다 까물어지고 지진이 아니 그거 일어나서 그런가 아 저거 타러 가는가봐요 저거 타고 가는게 아니라 내려가야지 숙소로 오늘 끝입니까? 쇼는 언제 보러 가는데? 내일 오늘 힘드니까 힘드니까 우리인데 아니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夕분은 10시 후에 이렇게 보내야 되니 너는 몇 개가 하는거죠 이곳이 좀 잊지 못하니 아, 이런 거 좀 잊지 못하니 아 이거 좀 잊지 못하니 이거 좀 잊지 못하니 이거 좀 잊지 못하니 한입먹는데 같이 먹어야 한입먹어 이거 한입먹어 한입먹어 와 물이 멎지다, 천도산 물이 멎지요, 대부분 다 먹살라. 천도산서는 천도산서는 아무거나 다 먹었다. 천도산서는 출발할 때 찾아있어 우리나라에 이런 건 없지? 이런 건 없지. 이렇게 긴 거는 경치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는 많이 타봐야 10분. 유럽에서도 한 15분 타니까 덮치기 멋있네. 이봐라 이거 모양이야. 이게 얼마나 우애할 것 같은데 우리가 국택에서 놀았어요. 이 아들 우애에서 놀았어요. 너무 조용하다. 손도 없고 안 흔들리고. 내 밑에는 못 쳐다보겠다. 안 들어가던데. 보세요 밑으로. 언제 봅니까? 별로 안 무섭다. 오줌 싸겠다. 작품이다. 아빠, 저거 찍어봐봐. 저기로 찍어야지. 저거 보라고 이 개불카리 다 난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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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하아. 아메. 여기 습도가 많으니까 저 나무가 저래 산다. 맞아요. 이거 담줄까? 이거 5천 원. 이거 빨리 찍어. 아. 놀구나 씨. 그래서 다 못 찍겠다. 여 맘도 잘했다 이거. 내가 일어났다 내려갈 때까지. 계속 감아가서 다 해봐. 이쪽이 더 뒤가 멋있다. 안에 케이블카 되게 멋있이지 뭐. 다른 건 많이 찍어 놔잖아. 더 늦게 내려왔으면 어둡어서 안 느낀데. 아 이 사람 엄청 타겄다. 줘봐 타고 내려온 거 봐. 오는 거 괜찮아. 전주가 다 있네. 엄청 조용하네. 우리 한번 뛰어내려 볼까요? 이 송도감은 여기 밑에 유리 깔은 것도 있어. 유리 깔은 것도 있어. 근데 유리 깐 거 다 할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다 보이는데 뭐. 대박이다. 뭐하고 있어. 여기다 뒤에 봐라. 여기 밑에 뭐가 있을까. 아, 정신을 어디서. 한번 찍지? 찍지. 이거 어떻게 없을 정도는 거 아니야? 그거 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걸 놓으면서 사람 인명 피해는 얼마나 낫겠어요. 난전 상황이 있었을 것 같다. 네, 비행기 아니면 못. 넓겠다. 이게 몇 개가 모르게 됐어. 수없이 많네 올라가 내려가는게. 와, 이래 많은 사람들을 한꺼만 해봐. 와, 기술이 다른 게 아니라 와이어가 기술이다. 그래? 아니, 여기 설치하는 것도 너무 무시해. 장갑, 온갖에서만 굴뚝 사나고 굴뚝 없는 사람은 엄청 멀겠네. 그쵸. 저우의 바위 봐라. 응? 나더러 보라 하지마. 저우의 바위. 지금 몸이 졸이네. 몸이 더 볼 거 많은데. 저 바위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 바위를. 진짜 멋있다, 이거. 이런 게 하도 많으니까 고가 고가 안 돼. 나도. 위로 보고, 옆으로 보고, 아래으로 보고 거기가 안 돼. 우리 사진이 되게 고위에서 내려왔나. 사진 찍은 게 다 저런 거 안 찍었어요? 그럴게요. 기둥과에. 촛대바위라고. 너무 멋있다, 그저. 그리고 밑에 찍은 게 여기. 15분도 안 그리겠다. 이게 한 곳 더 있어요, 여기 중간. 이게 중간 기점인 것 같고. 여기 걸려가지고 한번 내려가고. 바로 못 내려오고. 너무 길이니까. 그죠? 그런 거고요. 그렇게 얘기 듣는 거 같은데. 온데 끝이 안 보여. 뜨거워, 뜨거워. 여기 다 온 거 아니야? 용평도 올라갈 때 15분 걸린다. 이거 한 15분 탔나, 우리? 15분도 안 탄 거 같은데. 안 탄 거 같은데. 아니, 송도도 금방 건너가는 거 같은데. 그게 8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너무 비싸. 송도, 송도도. 솔직히 말해봐. 왕복 2만 원. 송도에 내게 되나? 송도에 내게 되나? 송도에 내게 생겼어요. 좀 비싸고. 만 원천 원짜리 타면 되지. 10시 밑으로 가면 4천 원 감아주고. 안 되리네. 65세. 그렇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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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